우린 모두 계란 끝에 삶을 사니 살짝 밀려 곤두박질 치는 건 순식간이지 세상께서는 덜코 구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으로 이게 올바른가 그 말이야 권력을 이룬다는데 곧 죽음이라는 것이네 자네는 아무것도 못해 노른이 주인인 세상은 그들의 편에서 사는 길을 택하는 말이네 내가 바로 그 천왕 왕자다? 사엄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은은 부릅뜨고 살아있을 겁니다 그 놈을 잡을 때까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? 진짜 국법을 어긴 건 저들인데 왜 왔으면 안 되냐고요? 연이구쟁아! 흥락왕생이에요 연이구쟁아! 왕자 하나 필요하지 않으십니까?